엑소에서 가창력이 제일 되는 분은 누구예요? 태현 씨죠? 자 본인의 가창력 우리 종현 분 못지 않다 싶으면 가창력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박수 올려주세요 자 우리 태현 어떤 가창력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한데요 되게 당황한 표정이네요 이게 없던 건데 네 없던 거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끝난 편지 네가 없는 거리는 네가 한 개씩 나와서 죄송합니다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 정말 중국 가사를 까먹어가지고요 다른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노래 수록곡이자 Baby Don't Cry Baby Don't Cry 어둠이 걷히고 나면 Baby Don't Cry 없었던 일이 될 거야 너를 기다릴 테니까 그대여 나를 누나가기 좋으며 가정이 그때도 나를 사랑할 날 너를 기다릴 테니까 그대여 나를 그대여 나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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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